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설날이 왔습니다 음력으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올립니다 설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어렸을 때 설날이 오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렀지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이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년 2021년 올해 참 불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설날에 친척 가족이 모이지도 못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설날 하면 떡국 먹고 세배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어야 하는데 모여서 떡국도 못 먹고 어른들께 세배도 못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속한 일입니다 가정마다 양력설, 음력설을 각각 세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새해 아침에 세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너도 건강하고 금년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거라 하면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풍습은 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도 좋은 풍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 나라에 살든 한국인들은 설을 쇤는다면 세배는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죠 그리고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께서 그 봉투에 넣어주시는 세배돈 정말 기분 좋죠 어렸을 때 여기저기 세배돈을 받으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닌 추억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배를 하면서도 사실 절보다는 세배돈에 늘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많을수록 좋았겠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세배돈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세배를 하면 돈을 주는 풍습이 석 그리 기품 있는 풍습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 과거의 유교문화는 돈을 좀 천시하는 풍조도 있지 않았습니까 더더구나 사대부 양반집에서 절을 하면 돈을 준다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세식풍 속에 석 달 금음날에는 재웅이라고 하는 집으로 만든 인형을 길바닥에 던져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인형 속에 온갖 액을 담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형 백성에는 동전을 담았다고 합니다 거린이나 누가 주워서 가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 아이들에게는 그 재웅을 줍지 못하도록 세뱃돈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뱃돈의 유래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버린 액을 누군가 주워가도록 하면 그 액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치 나의 불행을 돈으로 판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헌을 찾아보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가 댁에서는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과연 옛날 선비 집안에서는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세배를 하면 벼루를 앞에 놓고 글을 써서 봉투에 넣어 아이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봉투를 펴보는데 대개 한문 선호자가 쓰여있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일자훈, 삼자훈이라고 했다는데 새해에 그 어린이가 고쳐나갔으면 하는 훈계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뱃글이라고 했죠 어른께 세배를 하면 돈을 주기보다 아이가 올바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글을 교훈으로 내려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동방예의지국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일자훈으로는 소우자를 많이 써줬다고 합니다 소같이 우직하고 신중하라는 교훈이죠 삼자훈으로는 행준신이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행자 속에 맵고 쓰라린 신자가 들어있다는 글이었습니다 행복이란 반드시 쓰라린 역경과 좌절을 겪고 극복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죠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남명 조식선생은 세뱃글로서 인중도라는 글을 써줬다고 합니다 칼을 다루듯 마음을 신중히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조식선생은 실제로 평소에도 날카로운 칼날을 곁에 두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손가락으로 그 칼날을 어루만지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참을 인자 속에는 칼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의 그 인격의 깊이와 절제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읽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세배를 하면 세뱃글을 써주자는 것이었죠 세뱃돈을 그렇다고 안 주면 서운해할 테니 세뱃글 속에 세뱃돈을 넣어서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설날이면 꼭 세뱃글을 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매우 신기해하더라고요 우선 세뱃글이라는 말도 처음 듣고 또 글을 써주자면 어떤 글을 써주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세뱃글에 무슨 형식이 필요할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한자로 글을 써줬다지만 옛날 시기 통하는 세상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 읽어볼 첫 글이니 격려와 칭찬으로 시작하는 덕담이라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짧은 편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해마다 아이들은 부쩍부쩍 나이를 먹으니까 성장해 온 한 해 한 나이 상황에 맞춰 세뱃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 세뱃글을 읽곤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세뱃글을 써줄 사람이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날 세배를 부부간에도 나눕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지난해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도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그런 축복의 글을 써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설날 전날이면 즉 까치 설날이면 조용히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세뱃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이 되면 우선 아이들 세배에 앞서서 아내와 맞절로 세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내와 맞절을 하는 것이 평생 결혼식 날 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부부간에 축복과 건강을 비는 세배를 새해 첫날 못할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일 먼저 세뱃글을 전합니다 봉투 속에는 세뱃돈도 넣죠 아내도 세뱃돈 받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과 세뱃글이 들어있는 봉투를 줍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세뱃글을 받으면 분위기가 자못 숙연해지더라고요 세뱃돈보다는 세뱃글의 손이 먼저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세뱃글을 다 읽은 후에야 세뱃돈의 눈길이 가는 것을 저는 해마다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이들은 매년 제가 써준 세뱃글을 모아서 간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해마다 세뱃글 쓰기가 좀 부담스럽게도 많았습니다 딱히 할 말도 마땅치 않기도 하고요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덕담글 하나 못 써준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또 못 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둠으로 점점 커가는 것이었어요 아이들 수준도 높아지면서 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학위 가정에 있는 아들에게 무슨 글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어렵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변하겠습니까 작년에 이룬 훌륭한 일 칭찬하고 올해 더 건강하고 자라라는 그런 그림은 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뱃글이 삶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해마다 써준 세뱃글을 간직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뱃글로 써준 내용도 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결혼할 때 그게 그들의 삶의 계적이 되고 그 세뱃글 속에 들어있는 글이 아버지의 흔적이고 가족의 역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세뱃글을 준 다음에 우리 아이가 주적주적하더니 주머지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세뱃글을 준비해서 저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딸의 말맛다나 입에서는 웃음이 나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그런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저희 집은 즐거우면서도 감동 있는 첫날이 되곤 합니다 요즘처럼 부모 자식 간 대화나 존중이 부족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세뱃글은 나름대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조금 고욕이지만 세뱃글을 통해서 저는 가정이 화목과 사랑으로 바로 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없어진 우리 고유한 풍습이었던 세뱃글이 가정마다 일반화된다면 저는 설날 세배야말로 어른들에 대한 아이들의 존경심과 어른들이 내리사랑을 확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품격과 전통의 문화유산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뱃글이 보편화되다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각 가정에 또 명문 세뱃글이 나올까요 세뱃글 모음집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설날도 예전같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격려와 칭찬을 담은 짧은 세뱃글을 세뱃돈에 넣어준다면 아이들의 기쁨은 몇 배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글재주나 쓸말이 없다고 흔히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말로 하기 어려운 말을 글로 써서 주면 그것도 훌륭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해줄 말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마다 자라고 성장하면서 사람이 변하니까 해줘야 할 말도 매번 다시 생기게 마련이더라고요 저는 30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세뱃글을 써주었고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는 인터넷으로 세뱃을 받고 이메일로 세뱃글을 써주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너무 기다리는 글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시청자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잘 봐도 좋으니까 자녀에게 덕담을 써주자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글로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 사랑과 존경이 해마다 쌓여서 두터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써준 진솔한 세뱃글이야말로 억만큼의 세뱃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